지원이 언니요, 가슴 봤어. 내가 그냥 저 탱이로 와보노. 나 봤어. 너무 예쁘더라 언니. 되게 크지. 한 B컵? C컵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. 야, B고 C고 예쁘고 Z고 나발이고 가네. 난 그녀 생각한 머리 아파 죽겠다. 귀신은 마음을 저러냐, 앉아봐. 아유, 머리. 왜요, 언니. 그래도 글래머에다가 예쁘잖아요. 예쁜 거 다 얼어 뒤졌다. 그냥 이 티가 생겨서 눈깔이 둑 티 나왔고. 뭐가 예쁜데? 언니 눈이 크고 예쁘지. 튀어나오지 않아. 쌈 싸고 있네. 밥이라 참으라 있는데. 아니, 괜히 그래. 한 번 더 얘기하면 다 지지잖아. 밥 먹자.